제주항공이 탑승객 수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. 저비용 항공사가 업계 1위를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항공의 총 탑승객 수는 651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중 국내선 탑승객이 645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진해와 대한항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대부분 중단된 반면 국내선 탑승객은 급증하면서 제주항공이 대한항공을 뛰어넘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